청도 운문사가 천년을 세우다에 힘을 보탰습니다. 운문사 주지 진성스님 등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. 지난 3월 쾌척한 트리키의 지진 피해 복구 기금 2천만 원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. 진우스님은 종단은 물론 운문사도 출가자 감소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함께 잘 헤쳐나가자고 격려했습니다. 전달식에는 불교사회 연구소장 원철스님, 운문사 교무 은광스님, 교수사 송은스님, 교수 서광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.